안녕하세요. 용아재입니다. 오늘은 수면건강연구소에서 만든 하루수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수면 시간이 늘 부족해서 푹 자고 싶은 분들 꼭 그런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루수면 한번 볼까요? 일반 건강식품과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수면, 식약처, 인정, 수면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간단한 성분 구성표와 그리고 섭취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용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터치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루수면일까요? 이런 분들은 하루수면을 꼭 드셔야 합니다. 쉽게 잠들지 못해 고민이신 분 수면 시간이 부족하신 분 푹 자고 싶은 분 새벽에 자주 뒤척이고 잠결이 예민하신 분 자도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아 많이 피곤하신 분 특히 갱년기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 수면 시간 부족으로 힘든 수험생, 직장인 분들 교대 근무로 수면 패턴이 바뀌시는 분 수면은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 수면건강연구소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개발, 원료분석, 안전시험, 품질검사까지 그리고 마침내 하루수면을 개발해냈습니다. 하루수면은 국내 최초로 수면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수면건강연구소가 자신있게 내놓은 하루수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하루수면은 과학적 연구 끝에 개발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수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위해 수면건강연구소는 연구개발에 몰입했고 그 결과 감태 추출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태는 다시마목 미역과 속하는 갈조해조류로 디에콜이라는 지표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감태 추출물입니다. 하루수면의 감태 추출물은 국내 최초로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각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수면은 안전합니다. 하루수면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에서 자란 감태만을 100% 사용했습니다. 하루수면 섭취 방법은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한 알을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작업을 앞두고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수면은 12주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2주 정도는 우리 몸에 적응하는 기간 그리고 4주 정도는 우리 몸에 축적되는 기간 그리고 6주 정도는 우리 몸이 느끼기 시작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하루수면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가 핵심입니다. 이 용화재가 하루수면을 섭취하면서 한 번 잠이 들면 원하는 시간까지 푹 잘 수 있어서 다음날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루수면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하루수면을 통해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화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